엘빡샷 보여드릴까? 얼빡샷 보여드릴까? 와 바보다! 더 큰 바보다! 야 야 너 어디 사냐 진짜? 어? 나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? 애줘 처럼 액먹 불러 야! 야 너 코너로 따라와라 야 넌 잘 부르냐? 어 머리 핸들듯 바보같아 야 뭘 해도 바보같습니까 쟤가? 야 뭘 해도 바보같습니까 쟤가? 그라바보 바보 맞다 나 바보 맞아 트위치 최고띵방 섭외라다 야 근데 내가 에일리의 이분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 가수랄지 내가 왜 이거라고 앉아있니? 어? 이 새끼 빡치지? 갑자기 이 새끼가 지질라고 노래 잘 부르시던데 어머 정말? 아 진짜 아이 아이도 서비 아 왜그래 부끄럽게 자꾸 아 노래 댕 잘 불러 그렇지 맞지 네 일빵이 중에는 제일 잘 부르는데 수준에서 가수하셨다면서 가수가 아니고 거의 오페라급이었어요 제가 어머 아 전 그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 애가 터뜨렸다니까 어? 그 돔을 터뜨렸다고 내가 문명없는다고요 예 제가 한 문명을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노래 한 번 불렀더니 학살 전에 맞아요 제가 사실은 프로젝터였습니다 포식자 그래서 잡아먹어버리겠다 잘 부르는데 뭘 더 잘해 어 진짜 주접 진짜 야 너 어디사냐 야 밥 한개 사줄까 야 아 아니거든요 저 입걸이 내려오고 저 완전 울쌍이거든요 어 내려가 내려가 어 더 얼빡샷을 해보고 싶어졌어 내려봐 야 이건 좀 너무 크지 않냐 잡아먹어버리겠다 하아아아 입을 점 더 벌려봐 아아아아 아아아 야아아 왜 입을 못 벌려 크다 뭐가 내가 좀 크긴 해 근데 뭐가 주워 넣어줄래요 대가리? 아 그래 대가리 그게 너네 크하하 대가리? 야 대가리라뇨 씨랑 더 가까이 갈건데 어? 픽셀 봐볼래? 어 자꾸 그러면 나 더 가까워진다 크하하하 어? 나는 반대로 행동하거든 어쩔건데 이러면 어쩔건데 맘에 들어? 한쪽 눈만 보여줘요 오케이 한쪽 눈만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두쪽 눈 다 보여 드립니다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제 눈에 빠져들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? 크하하 너무 귀엽다 괜찮은데요? 당연 당연 자기야 가까이 일대일로 보여줄게 우리집 주소 알려줄테니까 그쪽으로 와 바랍같아 근데 감사합니다.